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주곡은 꽃물 작사는 정희송 선생님 작곡은 한겨레 선생님 가수는 신유 선생님입니다 이 곡의 리듬은 트로트고요 저는 디스코로 올겐 연주할 겁니다 올겐 연주는 디스코로 하고요 키는 디키로 합니다 그리고 색소폰 연주도 지키로 연주하고요 리듬시장, 은미림시장도 같이 지키로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다는 아주 곱고 예쁜 내용들이 들어있죠 아름답고 정말 멜로디도 듣기 좋은 감미로운 곡입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주도 행복한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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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 conn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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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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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번째는 음리룸 시청을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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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